조금 작은 애플수박입니다 작은 크기지만 보통 수박처럼 달고 식감도 좋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틈새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크기만한 애플수박이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손에 줄일 수 있는 1kg 정도 무게로 일반 수박과 달리 껍질이 얇아서 칼로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당도도 10뿌릭스 이상 나오면서 일반 수박과 비교해 맛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상품성 있는 애플수박으로 자라는 데까지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애플수박 값은 5천원 안팎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은 그대로 크기만 줄인 수박이 새로운 틈새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KBC 박진희입니다 KBC 박진희입니다